국제고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22일 최근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3만 달러를 긴급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세이브 더 칠드런은 잇따른 폭우와 산사태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인성 질병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긴급고호 4등급을 발령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. 방글라데시는 지난 9일 시작된 폭우로 인해서 17개 지역이 침수돼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.